안녕하세요 코이티비의 스카이와 안녕하세요 역주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개구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개구리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 한번도 없어 저희가 개구리를 한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그렇게까지 다 먹었죠 면로는 먹으면 좋죠 그리고 그는 크로스마스 전과의 계란을 먹었죠 그리고 또는 이 뱀를 먹었죠 그리고 제가 다 먹었죠 그래서 저는 살을 먹었죠 그래서 제가 국물에 먹었죠 저는 그는 계란을 먹었죠 어떤게 개구리에 먹었죠 마이 네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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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한참을 넣어 3분 후. 랩에 식당한 떡볶이. 랩이 비쥬얼. 랩이 비쥬얼. 랩이 비쥬얼. 랩이 비쥬얼. 랩을 먼저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랩을 먼저 먹어요. 랩이 비쥬얼. 랩이 비쥬얼. 랩이 비쥬얼. 여러분 이게. 이게 제가 주문한 흰죽과 저희 옆집형이 주문한 개구리조림입니다 개구리죽은 형꺼야? 개구리조림은 형꺼고 죽은 내꺼고 여기 올챙이 알이 있는거 같은데? 검은깨야 괜찮아? 알았구나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파죠 이거? 파가 터프하게 들어있네요 아 비비는건가? 파는 밑으로 다시 잡내를 제거해줄거야 머니치 아 근데 냄새는 일단 장조림향이 나는데 맛있겠네 한나야 여기 보면서 비벼야지 보고 있어 다 그래 오늘따라 눈이 좀 맵네 이거 너는 먹어봤어? 저는 먹어봤어요 예전에 이건 다리가 아닌데? 몸통 몸통도 나온다고? 몸통 이게 다리인가봐 다리 길쭉한거 없어요? 있네 옆에 있네 이거? 아니요 아니요 여기 이거? 이거? 아 이거 다리 아니야 허벅지 뭐가 그렇게 많아 개구리 종류가 다 이렇게 생겼어 이게 다리 같은데? 잘게 잘랐네 다리 같아 몸통도 그냥 들어있는건 하늘이 못먹겠는데 이 소스를 같이 찍어서 먹으면 돼요 섞어서 아 어? 징그러워 괜히 흐뜨렸다 이 맛이 올라오기 전에 죽을 빨리 먹으면 되는거야? 네 맞죠 테킬라 맛이듯이? 네 근데 비주얼은 좀 이상할지 몰라도 맛은 기가 막혀? 네 맛은 기가 막힌 정도는 아닌데 자 오빠꺼 닭고기 정도 기가 막히지 근데 냄새는 무슨 그거 같아 장조림 아 찜닭 아 찜닭 아 찜닭 좀 매콤한 냄새 나면서 허벅이가 먼저 한번 먹어볼까? 여기 위아래가 있지요 맛이 그냥 치킨같다고? 진짜 치킨같아요 깜짝 놀랄걸요 정말 태어나서 한번도 개구리를 먹어본적이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나 토하면 같이 토할거야? 네 맛을 마술쇼하네 개구리 먹으라니까 마술쇼하네 진짜 솔직히 어때요 진짜 솔직히 하늘이한테 먼저 얘기해 주면 지난번 5억에 먹은 것보다 훨씬 괜찮아 거짓말 마 드셔보신 분 많을 거 아니야 내가 못 먹어 본 거지 진짜 치킨 같은데 그쵸 소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는 거는 하늘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 흰쥬게는 간을 따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딱 맞겠다 생강이 들었나봐 소스는 뭐 전혀 이상한거 같아 소스는 맛있다 근데 고기도 안 이상해 니가 여기서 개굴개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면 안 이상해 나는 소스 좋아해 아 매워 근데 좀 맵다 내 치즈가 뭐냐면 개구리는 먹지 말자 아니 조그만 거 하나 먹어봐 세상에 먹을 것은 많다 조그만 거 뜯어서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볼까 여기서 그럼 제일 큰 걸로 이걸 먹어볼까 잘 쳤네 이거 한번 먹어봐 아니 근데 진짜로 니가 역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거야 말 좀 더 해줘 어... 개굴? 아 부모만 하지마 아냐 아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이가 초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봐 요만큼만 먹어봐 뭐야 마술이었어? 들어가는 척하는 마술이야? 아니 나 이런 거 잘 먹어 사실 알지 알지 어렸을 때 이거만 먹었다 근데 솔직히 어때? 에이 아 이건 얘가 이거다 하니까 이런 느낌이지 엄청난 전혀 무슨 비리다라는 느낌 그런 거 없잖아 솔직히 이게 무슨 꿀떡 하는 소리야 괜찮아? 많이 놀랬어? 어때? 이게 맛을 살짝 씹어봤는데 뭔가 닭고기 같으면서도 생선 같은 느낌? 그래? 난 니가 알약 먹는 줄 알아 늦자마자 꿀떡 하길래 감기야? 그냥 아니 소스맛밖에 안 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근데 조금 조금 쫄깃한 치킨 같은 맛이 나 근데 그런 맛도 나 동태전? 동태전의 그 질긴 맛 뭔가 두툼한 쫄깃한 생선 살 맛? 네 형은 입맛에 잘 맞나 봐요? 생각보다? 안 맛이야 안 맛이야 안 맛이야 그렇게 씹으면서 얘기할 때야? 이게 잘 맞는 음식은 다섯 번 이상 못 씹거든 내 성격상 근데 맛이 없진 않은데 안혜리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자꾸 나한테 계속 속삭여 개굴 개굴 이게 막 상상이 되지 않아? 이런 걸 하나 먹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수가 아니여갖고 맞지? 몸통 그건 뭔데? 몸통? 응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구독자분 아 아 아 저는 원래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여갖고 누누이 말씀드린대로 반쪽만 여기가 더 맛있는데? 진짜? 응 몸통이 더 맛있어요? 응 왜 어떤데? 부드러워요? 안 질겨 어 부드럽고 뒷다리가 질길 수밖에 많이 움직이니까 어 형 1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아요? 8.5 8.5? 응 그게 얼마야? 6만동? 6만동? 죽까지 해서 얼마야? 6만동 죽까지 해서? 네 3천원 8.5 8.5 아니 개구리를 드시는데 혐오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치 충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얼큰하고 얼큰하고 술도 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 옆에 보면 빨미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맛있어 보이고 그럼 베트남 오시면 개구리 고기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개굴개굴 으 으 으 으